칠퓨터 칠퓨터 지린다 칠퓨터 아 이거 오버 아니냐 칠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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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시만 방금은 탈이 좀 새네 아구 아하 당연하죠 오 나오죠 키를 했는데 자 이럴때 올키를 하면은 딱 티 나는데 간지 나는데 나비왕 리하요 요렇게도 한번 까보가 이렇게 하면 짧다 어어 어여 근데 저 형은 왜 안먹었지 딥핑 됐나 보다 어 개머리 하이 요즘에 퇴근을 좀 일찍 하네 그 스포 퇴근 나비왕 리하요 그 스포 퇴근 와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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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옆에 나오거든요 빙먹었어 아 역시 역시 톡이 이루어지는군 톡이 이루어지는군 역시 바로 캐치마인드 그 스포 퇴근 자 준비하시고 쏴 버리세요 염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탄이 좀 시원하게 안고치네 아직 아 형이 말려서 나갔다구요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이 말려서 나갔다고 아 빠른 판다 좋아 근데 오늘 상위권 많이 하던데 어 계속 거의 뭐 아 후반에 좀 조금 그런거 말고는 뭐 첫판 4킬 그 이어서 3판 4킬이네 이 정도로 안되겠다 아 영원시 trabalhar 어리 선거야 그 아 제발 대충 아무데나 막 제발 깔 수 밖에 없었구나 어 죽음이 눈앞에 있을땐 어쩔 수 없지 짝탄 아이가 물렁이야 레아 킬은 못했지만 아 이상하게 좀 꼬인다 그죠 어디 컨셉 잡고 확실히 가야겠다 뭐 셔터 갈가면 셔터 가고 확실하게 해야겠다 계속 지린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타임보호 이번에 옆에 미래 옆을 자꾸 나오거든요? 초반에 사실 옆을 뛰어야 의미가 있는데 저거 잘못했다 저거 뭐야 뭐 어디 포기야 딱 흥 어? 레드 타이어가 쓰시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우 아 조형님 안녕하세요 굿 디너입니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아 습하니까 시간 빨리 간다 벌써 11시네 연막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한번 더 아 까주고 나가줘버리기 아 저기 있었구나 어디였지 차 옆에 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팔 보호대가 혹시 그 스페셜 포인트 훈장 포인트도 주나요 그래서 끼고 계신건가 딱 패션이 점수 점수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껴 놓으신 것 같은데 나이트요 아 아 아 아 아 아 1등 좋은 경쟁자가 있네요 자 배합을 다르게 해서 까주고 여기다 하나 굴려주고 또 입구에 하나 아 입구 안된다 이거 폭이다 뭐야 아 이거 오버 아니냐 스페을 벗어 아 탄이 있지 한 두벌만 더 있었으면은 다 잡았는데 아 아 윈체도 한 벌만 제대로 아 까비까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또 매드무비 올릴 거에요 그 스페셜포스 모험집 3탄이랑 스나 매드무비 또 올릴겁니다 두개 다 그거 지금 만들거거든요 곧 아 근데 아쉬운게 작년 9월부터 올 5월달까지 포맷 해버려가지고 그 자료가 날아간게 아쉽네 그때꺼 빼고 그냥 5월달부터 올해 5월이죠 그러니까 5월에 5월 한 15일부터 다시 기록했거든요 영상 한 5월달 기록정도 모아서 올려볼게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스페셜포스랑 펜타클 다 합쳐갖고 한 30개 정도 그 다음에 스나 멀티킬 이상 위주로 해갖고 매드무비 으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깔끔이야 감사합니다.